안녕하세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역사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뚱딴지 채널입니다. 오늘도 중국 깐수성 여행지 베스트10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틀 티베트 샤오마을입니다. 깐수성이 칭하이성과 수천성과 만나는 동남부 지역은 티베트 고원의 가장자리입니다. 크고 작은 티베트 마을이 티베트 고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난저호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샤오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리틀 티베트로 불리며 인기입니다.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 없고 해발이 2,900m로 다른 곳에 비해 높지 않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300년 역사를 간직한 티베트 사원 라브롱스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승려와 티베트인들이 모여 살아 티베트 향기가 물씬 납니다. 좀 더 오지 분위기가 감도는 티베트 마을을 원한다면 랑무스와 짜가나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의 칠채산입니다. 풀란 폭이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곳은 아득히 먼 옛날에는 호수였습니다. 지각변동으로 호수의 바닥이 융기되어 물결치듯 대지에 펼쳐졌고 여러 광물질을 함유한 민둥산의 지층이 건조한 기후를 만나 화려한 색채를 발산합니다. 붉은색, 고동색, 흰색, 푸른색 등이 산 하나가 무려 7가지 색을 띄어 칠채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주의 어느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 들 정도로 지형과 색감이 독특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의 빙구단아입니다. 칠채산이 단층의 화려한 색채가 매력이라면 거기서 15km 떨어진 빙구단아는 주름처럼 자글자글하게 솟은 지형이 독특합니다.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봉우리들이 숲을 이룬 모습은 황하성님을 연상시키는데 봉우리가 황하성님처럼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아는 붉은색 사암이 섞인 단층이 오랜 세월 풍화와 퇴적으로 절벽, 협곡폭포 등으로 나타나는데 빙구단아는 기둥과 탑처럼 생긴 돌기둥이 아주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빙구단아의 전망대에 오르면 만년설이 쌓인 칠엔산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칠엔산맥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빙하수가 메마른 깐수성에 수원을 공급해 주어 하서주랑의 오아시스 도시들이 탄생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예의 마제사입니다. 9세기 말 깐수성은 위구르족이 세력을 크게 떨쳤습니다. 11세기에는 서하왕국이 그들을 무찌르고 세력을 떨쳤는데 위구르족과 서하왕국의 피가 섞인 민족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바로 위구족입니다. 전체 인구가 1만 4천여 명밖에 안 되는 위구족은 절대 다수가 지금도 깐수성에 살고 있습니다. 마제사는 1600년 전 조성된 불교사원인데 이미 훼손이 많이 되어 남아있는 문물은 얼마 없습니다. 석굴 암벽의 판 통로는 경사가 급하고 좁아서 오르기도 힘이 들지만 마제사는 위구족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덟 번째 만리장성의 서쪽 끝 자위관입니다. 자위관은 고대 실크로드에서 중원의 길목을 수호하는 군사 요충지이자 관문이었습니다. 동쪽 산하위관에서 시작된 만리장성이 깐수성에서만 4천 킬로미터나 중첩되고 이어지다가 자위관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날 여권처럼 과거 자위관을 지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증빙서가 권자우입니다. 중국말 중에 잘 부탁드립니다를 뜻하는 칭뚜어뚜어 권자우가 바로 이 증빙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위관 일대에는 허물어진 만리장성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해이산의 가파른 능선을 따라 세운 편격장성이 일부러 찾아가 올라가볼 만합니다. 아홉 번째, 둔왕의 밍사산과 막고굴입니다. 둔왕은 하서 주랑이 끝나고 실크로드 남로와 북로가 갈라지는 기점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중국어로 크게 번성하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당나라 때까지 요충지로 번영을 누렸고 여행자들에게는 깐수성 여행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밍사산 사막과 막고굴이 있습니다. 밍사산 사막은 시내에서 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밀가루처럼 결이 고운 사고와 2천 년간 마르지 않은 샘물 월화천이 압권입니다. 막고굴은 현존하는 석굴이 총 492개로 석굴 안에 2만 5천여 개의 불산과 4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를 모두 떼어 일렬로 이어 붙이면 30킬로미터에 달해서 불교 벽화 예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특히 석굴 중에 17호 석굴인 장경동은 통일신라 해초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된 곳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은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막고굴은 보호를 위해 여행자에게 20개 미만의 석굴을 개방합니다. 열 번째, 야단지질공원입니다. 깐수성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야단지질공원은 건조한 불모지가 오랜 세월 바람에 침식된 지형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황량한 불모지에 불탑 스핑크스, 낙타 모양으로 생긴 귀암괴석이 가득합니다. 바람이 불면 귀신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마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2년 이연걸과 양조희가 주연한 영화 영웅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뚱딴지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